1강 참 리셋 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오오! 마실 것! 넘넌네! 다이너넛 하고 기아가 너무 많지 ROBERT! 셀하고? 나이스 여기 대기타 많은데 깜깜깜 끊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오오 됐다 아 나이스 그래 나이스 이거? 나 리더 난 내려간다 나 리더 끝낼게 어 어어 걷지스야 리더 컷? 해초가 어때 장아? 너 나쁘진 않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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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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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난 다시 자라 난다 나이스 나이스 아 씨 1위 무슨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아 데시야만 빠졌거든요 툭 터밀 얽어가고 퍼마도 얽어가고 열었어요. 어카텔이란다. 디자인. 파티드. 정신 잡아. 페이지 공쳤거든요. Poly h2. 어허! 오허! 맛있다. 지금부터 타고 보즈가에서 올 수 있거든요? 보즈가에서 올 수 있음. 나이스. 한참 왔어? 보즈가에서 왔어요? 빼빼 빼빼 될까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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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 이거 구호 안을 들어올거 같은데? 이런 이거 분야진가 이거? 엠마 나 현우야! 에에헤헤 헤헤헤헤험 아 현우야! 잡았다 이거 얼구구? 으어어어어어어 아 씨XX 흐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 난뉘 바로 아다한테자 페노 볼게요 아 왜 해내라 여기 메게너스 나 티가 너무 많다 어때? 안에서 잡은 거야? 못 잡았어 떠났다 너 블릭 없잖아 잡았어 얽었다 아 나이스! 너무 잘 썼다 이거 얀을 먼저 터트려야 되는데 얀 돌아요 얀 돌아요 3인공 나이스 좋았다 하나 좋았다 얀 싸울까? 혜진이 안 보이긴 한데 혜진? 내가 혜진 마크 할게 아 이제 피 없거든요 폐타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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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너무 못해 근데 씨X 왜 저기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아 하지 마세요 나가 씨X 쟤 쟤 쟤 쟤 쟤 아 왜 나야 아 개오그레 씨X 헤이 아예 요거 고고 시즈 시즈